시멘트 공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 호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문젭니다. 또 단순한 피해 호소를 넘어서 법정 소송까지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민들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환경 피해라는 것은 결국 입증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관련 환경성 질환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은 2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천에 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15명이 분진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린 것이 인정된다며 300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 요지. 그러나 이 사건은 2심에서 뒤집혀 업체의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주민들의 상고 포기로 대법원 판결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4개 시멘트 회사와 인근 주민들의 소송에서 진폐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책임없음으로 나와 주민들이 2심을 포기했고 시멘트 업체만 진폐증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계속 1심, 2심을 유지하려면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환경 피해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배상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올해 시행을 앞두면서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환경피해 약자들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